노동부 이기권 장관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. 사고가 없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데 늘 힘써오신 호남석 회장의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 책이 수많은 기업들에게 기관이 되어지믄 물론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명쾌한 이전표를 제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님이 보내주신 축전 내용입니다. 오늘도 안전한 일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최고의 안전리더십 전문가 호남석 회장의 책 출간을 축하드리오며 이 책의 출간을 기점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드립니다. 이런 내용의 축전이었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축사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죠.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의 권성복 대표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